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두 개가 들려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에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수장들이 그에게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신하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다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그분 앞으로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나와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얼굴을 다시 너울로 가리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과감히 버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밭에 보물을 감추어두는 것은 전쟁과 환난을 자주 겪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밭에 묻고 떠난 주인이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보물이 묻힌 곳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밭에 묻힌 보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처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단호한 결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한 장본인들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였던 마테오는 세관의 돈과 자기의 탁자를 버리고 곧 이전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올은 자신의 과거와 모든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롭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선조들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큰 기쁨을 얻었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기존의 것을 버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요 기쁨이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은총이자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것을 경계하며 살아갑시다.